자 요번 기타는 저희 어겔에 또 입고된 마틴 00 14 플랫 커스텀 이예요 사실은 00 바디가 12 플랫 접합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14 플랫으로 마틴에서 어 그렇게 제작을 한 거구요 사실 요렇게 제작하는게 또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제작을 한 거고 지금 4 축구 파니 웨이비 마호가니 피겨월드가 좀 쫙 물결이 좀 플레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간 플레임이 자글자글 들어간 모델이구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으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